치킨 한번 먹어야되 준비되셨죠? 양치도 다 하셨고 저는 후라이드반 양양반 짱깨도 주꾼밥에 짜장 뿌려가지고 짬뽕국만 짱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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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자 기존 화면에 제일 적은 여기로 네 가시죠 네 아 아 아 여태 게임 오래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8시 반 밖에 안 돼 8시 15분 밖에 안 돼 아 지금 운동을 안가니까 이 시간이 레츠고 바비 설마 저희 가는데 가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이요 일단 주변에 없어요 저긴 제가 봤을 때 있을 거라고 싸움이 그다음 생 싸움이 하나 있네요. 한스쿼드요? 한스쿼드라고요? 아니요. 3에 하나. 3에 하나. 어 아니다. 하나 더 있다. 천천히 내려오네. 한스쿼드 로망이 하나 있는데 제가. 똥을 빨리 이렇게 잽싸게 먹고. 딱 하나 타고 내려오네 잡아보고 싶어요. 여유있게 낙하셈표가 내려오네 헤드샷함. 도망이. 왜요? 내 똥을 왜? 똥이 뭐가 어디 있었나요? 오우 씨앗 하시길래. 응. 얻어보ㄱ. 위치가 여기 썩 좋지가 않아서. 싸우미에서 한번 깔어 갈까요? 어떡하십니까? 가시죠 흑가로 뒤통수치로 해변으로 들어가시죠 인천산용점 가방이 없네 어 일렉가방 저기 해변에 널렸는데 뭐고가 있습니다 가방만 들고 해변에 너무 다잡혀가지고 어디 보자 가방이 안볼리는데 해변에 그 저기 여기 가방 있습니다 여기 여기 아유 땡큐 제가 거의 다 털었어 어 근데 나는 죽을게 많았어 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또 말했습니다 그니까 이거 봐 이거 봐 뭐야 퍼플이야? 네 부러움네 어디로 가시는건가? 게임같이하는 커플이 제일 부럽던데 그니까 여자들 배고하는 여사 별로 없던데 여친후보한테 제가 배고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아 짜증나고 손앞을 못하겠어요 맨날 그래가지고 아 짜증나고 손앞을 못하겠어요 맨날 그래가지고 아 짜증나고 손앞을 못하겠어요 맨날 그래가지고 병영적인 여자들 그니까 병신이세요 이를 물어보려 하다가 팍 말았지 흠 조심히 들어갑시다 나비처럼 날아서 천천히 저는 귀여운 자라 아 귀여운 자세요? 귀엽다구요? 부럽다 마누라가게만한걸 진짜 싫어합니다 젠장 원래 전형적인 위반적인 사람 그러면 그러면 와이프분이 가장 좋아하는걸 못하시게 하면 저기 앞에 보고 떨어진다 밥을 굶을 수가 있어요 밥을 굶을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아닌거 밥을 굶기다니 바람으로서 하십니다 바람으로서 하십니다 안 보이면 더 어딨을까 진짜 저도 본거 같은데 분명히 다크산이 하나 떨어지네 제가 장담할 수 있는건 같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한명이 총을 맞아도 커버 쳐줄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붙어다니죠 무조건 세명이서 붙어다니셔야죠 최소 나갔어 소리 났어 소리 났어 어디야 제가 쏜거에요 보고 쏘신거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쏘신거에요? 쫓아오라고 퍽퍽 무쇽 심장이 새금방 와아 야아 이게 전략이기 때문에 다이았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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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아 아 아 한 번만 모으세요. 아니죠, 바래킹 집중. 어후 쫄았네 마네킹집이 사람인줄 알고 뭔가 이상한데? 왜 안보일까? 그러게 마네킹집은 한개 손 떼도 되네 마네킹집에 들어가요? 마네킹집 제가 갔다왔는데 사람이 없어요 응? 임대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뭐 대놓고 돌아다녀도 뚫지도 않나? 저 들어갔나? 이거 뭐 세상에 여기가 4명인줄 알고 깜박했네 진짜 총알 엄청 많다 미친듯이 많다 저 궁금한게 있어요 두꺼풀은 두꺼풀은 외려진 사유가 뭐 아.. 제가 꼬셨어요 쉽사리 그렇게 꼬셔주는 이유가 뭐 아 꼬심 당해주는 이유가 뭐 본인도 마음에 있었군요 근데 사기작업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맨날 말싫고 있고 얜 뭐지? 뭐야 있어요? 뭐 있어요? 뭐가 서있는데? 어디? 몇 번이네 어 죽었다 뭐야 뭐야 뭘까 얘 얘는 뭘까 저 끊긴 애인가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끊긴 애 그러네 저 끊기네 미치를 축하드립니다 미치를 축하드립니다 미치를 축하드립니다 진짜 많았다 어쩐지 하나도 안탈렸더라 아 아 개쫄랐잖아 4배 필요하신거 없죠? 4배 필요하신거 없죠? 4배 필요하신거 없죠? 마음껏 더 틀어야겠다 아 아 비행기다 비행기를 6배에 4배 필요하신거 없쥬? 저 주십쥬 몇 번이네 2번입니다 못한.. 혹시 뭐 SR 쓰시는 분 계세요? 김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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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엠포 엠포에 구수수에 이 SR 뭐 부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드릴게요 네 드릴게요 몇 번님 네 2번입니다 2번님 5번 4번 말입니다 4번 말입니다 알면 안되는데 이거 어... 수상한데. 저 잠깐만, 저 몇 번 님이시라고요? 아, 배율. 배율 몇 번? 2번님? 460개 중에 고르세요. 460개. 네. 깜문발 이거 수상한데 이거... 내가 또 이 커플브레이크라서 조심하 Rather... 의심됐어. 방금 나 초기 딱 왔어. 렛츠고바리 커몬바리 안 넘어오네 저 치코리타 갈건데 저랑 같이 가실 분 저 여기서 치코리타 갈건데 기두새도 모르고 숨어있다가 MK47 엄청 안좋아 엄청까지 안좋아? 엔시니어스 꺼라였나? 쓰레기? 왜 못올라가지? 못올라갔네 했었지 돌아가시죠 이거 어차피 저격할거라서 괜찮지 않을까요? 바로 오세요 거기 가시죠 안오실라나? 그럼 치코리타 갑니다 풀과 하나가 되는 모습 보여줘 빨리와 비쥬얼 보러가 하지마세요 제가 잘못합니다 비쥬얼 비쥬얼 구상 몇개씩 있으세요? 구상 제 미래로 구상하느라 몇개 안아 아 구상 3개 그럼 2번푼이랑 3번푼 하나씩 드리면 되겠다 어 총소리 구상 제 미래로 구상 어디야? 100방향인거 같은데? 그죠? 구상 구상 드세요 어디 방향이지?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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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방향 여러 명 있다 여러 명 있다 아 이거 못먹네 150? 근데 진짜 지나갔어 그거 봤어 구상 먹어 그니까 그니까 불켔나? 아 근데 저희 치코리가 들어가야 돼 치코리타 들어갈게 어? 잠깐만 저희 앞뒤로 있어요 놀려 놓은데 애들이? M 방향 보급 엠바가 그냥 고급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거 같아. 아 씨. 나갈 수가 없는데? 보이나는데 보이지가 않아. 경계만 해주세요. 경계만. 고급이 두 개나 떨어져 있는 거야? 경계만. 거기 올라가야 된다. 이제 인원수로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괜찮다. 저 350방향이 하나. 나무 뒷줄이 하나 있는데. 쟤들 우리를 못 봤어요. 뭐지. 저 3. 저 3. 아기장은 좋긴한데 여기 있으니까 애들도 치고 들어올수있어서 경계좋아야해 6배 필요하신분 계세요? 경계시네 뭐야 여기 무슨 고급창고야 여기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냥 막 널려있는데 고급통이 지금 하나 또 떨어졌어 3개야 내 앞에 3개가 와 이거 뭐 있는거야 나 기절 나 기절 나 좀 살려줘 나 안보여 여기서 안보여 네 안보여 안보여 살려주세요 아씨 한방만 더 맞히면 잡았는데 왜 이렇게 앰플 왜 이렇게 약하지 저쪽 저쪽 제가 맞은 방향 잠깐만요 방향이 330방향에 돌 뒤에 아씨 얘 대가리 날라갔잖아 아 이거라도 써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자기장 너 왜 이렇게 잘 줄앞더니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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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뒤에 있네 그쵸 나 총소리 엄청나네 잡아라 카구패스 카구패스신분 몇 배 아 400 가지고 있어 옆에 드릴게요 아 우와 지들끼리 겁나 싸운다 뭐 지들끼리 겁나 싸운다 으 아 아 5 에디인 방향이 한 번의 죽었는데 뭐 네 네 여기 가시죠 나오세요 아 이 수술텀밖에 없어요. 앞에 연방 하나만 뿌려줘봐 어느 쪽이요? 어 10방향, 5방향, 10방향 아 3백 50방향 앞에다 그냥 그냥 앞에다 일단 뿌리고 돌아갑시다 조심해요 자 이제 자기장 들어왔으니까 위치만 보수하면 됩니다 20만 계세요 10명이네 지들끼리 조금 더 싸우게 되었죠 자 지금 계세요 3번님 자기장 안으로 아이고 아이고 수술텀데 잘 던져야되네 지들끼리 잘 싸운다 2방향 있어요 사람 아 그냥 소리난다고 네 가야되네 쿨도핑하고 쿨도핑하고 어차피 죽어도 못쓰니까 쿨도핑 쿨도핑하고 29초 남았으니까 쿨도핑하고 쿨도핑하고 어느 쪽으로 돌까요? 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들어가죠 돌 필요 있나? 연막 좀 뿌려줘봐요 연막 그리고 연막 있으면 앞에다 30방향에다 뿌리고 오른쪽으로 갑시다 앞에다 일단 뿌려요 몇 개 있으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연막이 없어요 어허 잘한다 저쪽에다 슈트한 좀 던져야겠다 오 슈트한 봤어 나도 소리 나는 데다 일단 뿌려보자 3 10 travers 저 식히도 있을텐데 보이지가 않네 어? 왼쪽에 있어. 어, 왼쪽에 있어. 295번. 295? 네, 310으로 갔어, 지금. 네, 310으로 갔어, 지금. 앞에 있어. 어, 그리 됐네? 아! 킬, 한명 킬이야. 오케이. 저 죽은 데 한 마리 있어요. 오케이. 뭐 먹고 있다. 잡아, 잡아, 잡아. 잡았어요? 아니, 아니, 아직. 어, 잡았어요. 오케이. 네, 4명 생존. 그럼 한 명 남았네. 한 명 남았어. 어, 어... 다같이 붙어. 아, 바밍 하지 말고 붙어, 붙어, 붙어. 아, 미안, 미안해, 미안해. 뭐, 던... 던질 거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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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Virginia has been a blacklist. I'm a blacklist. I didn't rank like a blacklist. I think it's a blacklist. I think it's a blacklist. I don't have a blacklist.